안녕하세요 크리스티 영사학교로 연하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모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와 네이버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에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이웃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글이나 사진 등이 옆에 소개되어 눈길을 끌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어보지는 않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네교회 특세 특별새벽기도회의 진말이죠 특세가 한참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세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특세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 1년에 한번 새벽기도회 기간을 정해놓고 출석하게 하여 그동안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한 찝찝함을 덜어두려는 교회 측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로 기도를 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네교회에서 요청하는 기도회 방식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주의죠 새벽기도회란 새벽 5시쯤에 교회에 모여간다는 예배의식을 드리고 나누어 개인 기도를 하는 종교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의 새벽기도회에는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죠 그 폐단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라면 도대체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적어도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졸귀를 쓰이죠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목회자나 장로 혹은 새벽잠이 없는 나이가 많은 교인들에 불과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기도회에 다녀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노릇이죠 이런 새벽기도회가 어디 성경적입니까? 성경에는 항상 쉬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새벽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낮 저녁이나 밤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낮에도 틈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새벽기도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훈장을 가슴에 담겨처럼 뿌듯하게 일 수 있죠 물론 교회에 나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1, 20분에 불과하죠 좀 더 기도하고 싶어도 셔틀 봉고차에 탄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쉽상입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소비하고도 겨우 1, 20분간 기도한다면 도대체 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집에서 하면 1시간 할 것을 교회에 나가서 10분밖에 못한다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임 목사의 눈도장을 찍고 다른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싶어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스스로 희생적인 기도행위에 뿌듯해하는 자기의 의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바닥에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교안들의 위서를 꼬집었죠 이런 일이 우리 내 교회에도 제형되고 있으니 입맛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잦아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7,80년대에 뜨거웠던 기도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경배하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인들은 입만 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잘되며 병이 낫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읍소만을 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관심조차 없어요 이렇게 기도가 부자 아버지에게 술에 취해 재산을 내놓으라고 생때를 쓰는 패약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죠 그래서 교인들의 기도는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역시 목사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눈이 무서워 행사 7회로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에게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 목회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교 단수상에 올라가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개척교회는 시작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의 꿈을 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죄다 망하죠 그들이 어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목회자 부부가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다시피 하며 교인들을 불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죠 그리고 낮에는 없는 돈에 전도지를 만들고 선물을 준비해서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돌고 있지만 구두 뒤충만 다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아는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방식은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이나 어디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배를 지었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며 기도의 내용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 내 교회는 이미 망한 유럽의 교회를 뒤따라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준해진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는 목회자와 그 교인들은 하나님도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가며 작전 기도를 하는 수수의 교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될 것이라고 은근히 자신만 말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장육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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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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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